원리영상 동네 한바퀴 우리집까지 빠르고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짜잔! 내가 만든 마법의 자동차야 이 자동차를 타면 빠르고 편하게 우리집까지 올 수 있어 우와! 이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? 그건 말이야 자동차의 아래에는 자석이 있어 또 막대에도 자석이 있지 자석은 서로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란 성질이 있어 이 인력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야 부릉부릉 자석 자동차를 타고 프랭크 동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동네 한바퀴 탐험해 볼까? 좋지? 출발 맛있кий 타임 신축 retire 돈으로 죽은ate 그러네 무슨 신축